샬롬, 매일 이 시간 평안히 쉬고 잠자며 듣는 오열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임하는 샬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확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므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이말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쉼과 위로로 이마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용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용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지어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함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유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들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들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욕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룡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룡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룡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룡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만은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이 말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이 말 주여다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이 말 주여다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들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들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용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용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화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많은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함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이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유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겨요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아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아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오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쉼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고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아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아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한우를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함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들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들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용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용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화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화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이말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쉼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마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용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용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화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화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므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여 없어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여 없어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여 없어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고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여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한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함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이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망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들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로 덮어들 주여다 주의 보혈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들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하느니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아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아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한우를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 손을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므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이말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쉼과 위로로 이마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지어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만은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함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유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약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하느니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아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아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행도 떠나가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므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함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천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여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가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유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고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지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지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지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지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지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가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쉼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용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용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향력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향력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향력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아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아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가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실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함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들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여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이말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쉼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유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들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들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마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부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므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이말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쉼과 위로로 이마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의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화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화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지어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이말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쉼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기와 용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가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함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아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아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한우를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의지에 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함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이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유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가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하러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아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아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한우를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게는 그는 네도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므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이말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쉼과 위로로 이마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고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화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화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지어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라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여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오니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한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이 말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쉼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용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용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용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가난의 용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참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아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아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박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끼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이마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었다 할지하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잠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평강함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함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의 심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함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느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화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고를 통화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 주여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염려,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 주여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 주여다 염려는 찬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종이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총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아픔게 일어날 Charlize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아픔게 일어날